자 이번 강의에서는 기류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류를 만드는 거는요 이제 타격의 이펙트가 들어갔는데 이 캐릭터에 해당하는 이펙트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바람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연출을 해보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정신없게 이펙트를 넣지는 않는데요 그냥 넣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기에다가 그냥 통째로 다 집어넣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얀색 타격 이펙트 팩을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얀색 타격 이펙트 팩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자 이 기둥 기류 이펙트 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첫번째 두번째꺼는 첫번째 두번째꺼랑 그리고 마지막꺼 다섯번째꺼는 아무래도 좀 기술을 사용을 할 때 기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할 때 가장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바람의 흐름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세번째 네번째꺼 12번 13번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12번을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드래그 앤 드랍 해 주시고요 이전 강의에서 사용했었던 것들은 전부 다 껐습니다 이펙트 팩들은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가장 위쪽에 있는 거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 붙여넣기 할 때는 모든 캐릭터들의 하단 부분에다가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는 일단은 붙여넣기를 하는데 하단 부분에 해야 되니까 캐릭터들보다 아래쪽에 있는 캐릭터보다 더 아래쪽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보다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이 폴더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위쪽 부분에 이렇게 팩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단에다가 내려서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펙트들 중에서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는 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컨트롤 T 버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타격 이펙트 팩이 쭉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류 이펙트가 근데 이것을 이제 저희는 우리는 이렇게 약간 곡선을 만들 거예요 곡선을 만들어서 얘가 그 이펙트의 흐름이나 공기의 흐름이 그 이 흐름에 가깝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걸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버튼 누르고요 적당하게 위치를 이렇게 살짝 당겨주세요 어 그 내가 생각하는 기류의 두께는 이 정도다라는 그 두께의 크기를 만들어주시는데 그 두께 크기는 이렇게 이 두께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자 이 상태 직진 상태 원래대로의 상태에서 두께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길이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길이를 이렇게 짧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께는 이거로 조절을 해주셔도 되고요 어 길이도 이걸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싶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신 상태에서 자 한 이 정도쯤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를 어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줬고 어 요 이렇게 됐으면은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요렇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기류를 만들 거예요 더블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 어 메시 변형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자유변형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었는데 어 어 지금 사용할 거는 메시 변형입니다 자 편집에서 변형에서 메시 변형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단축키로 Alt T를 선택을 해놨습니다 자 얘를 눌러서 어 이 상태에서도 이미지를 돌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약간 돌려서 내가 원하는 어떤 각도를 일단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크기를 설정하는 거는 컨트롤 T 자유변형으로 크기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전체적인 어떤 곡선형 변형이라거나 요런 것들을 세부적인 변형을 할 때는 메시 변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선형 변형을 할 때는요 자유변형으로는 곡선형 변형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러 메시 변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쪽 부분은 조금 모아주세요 요 제어점들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제어점들을 요렇게 모아주시고 모아주시면은 그림의 하단 아래쪽 부분이 좀 이렇게 얇아져서 좀 이펙트가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점들도 네 개들도 요렇게 아래쪽으로 쭉 모아주세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만큼 곡선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인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렇게 약간 더 곡선으로 요렇게 살짝 돌아갈 수 있게끔 자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요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을 약간 더 아래쪽으로 내려서 곡선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 이미지의 그 미리 보기가 설정되는 이미지를 잘 확인을 하시면서 자 얘를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냥 쭉 내려주세요 이미지가 변형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제어점만 요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됐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 요렇게 끝쪽 부분으로 쭉 제어점을 내려서 요렇게 점점 뒤쪽으로 갈수록 요렇게 커지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약간 더 곡선으로 요렇게 살짝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할 때는 이 위쪽 부분이 약간 더 위쪽 부분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약간 더 바깥쪽 부분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곡선율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부분도요 약간 더 이 끝부분이 안쪽으로 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쯤 되면은 약간 더 확실하게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기류가 내려와서 요렇게 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근데 안쪽 부분에 그 뭔가 기류들이 너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속도감이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를 밀집률을 약간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거를 조금씩 더 뒤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자 얘도 약간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훨씬 더 어때요? 흘러가는 기류의 흐름 자체가 훨씬 더 빠르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속도감이 훨씬 더 강력하게 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의 느낌으로 만들어주시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얘는 기류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요렇게 선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씩 약간씩 부드러운 지우개를 활용을 해서 약간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색깔을 이렇게 좀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들도록 확실하게 이게 공기를 표현한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도 똑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래쪽에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은 음 뾰족기 루션 요것도 좋지만 어 다른 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3번에 있는 거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약간 그 어떤 결을 결이 달리되는 그 결의 흐름이 다른 거죠 이거는 조금 더 뭔가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고 근데 이거는 뭔가 조금 더 덩어리감이 있고 약간 더 어 긴 듯한 느낌의 흐름이 좀 느껴지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 중에서도 어 아래쪽에 있는 세번째 거를 선택을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붙여넣기를 할 때는요 상단 부분에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가장 상단의 이펙트팩에다가 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어 자 어딘지 안보이네요 컨트롤 T 그러면은 아 여기 있네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약간 숨어있었네요 자 얘를 가지고 자 요렇게 돌려서 자 두께를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조금 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얇게는 말고요 적당히 얇게 그리고 두께도 자 요렇게 안쪽으로 살짝 집어넣어서 자 너무 두껍지 않게 근데 뭐 너무 얇지도 않게 그냥 딱 적당하게 어떤 기류의 흐름 같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자 요 상태로 흐름이 만들어졌죠 네 이미지를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미지는요 약간씩 이렇게 좀 빈 공간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이미지는 요런 부분들이 전부 다 커버가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편집이 되기 전에 그 데모 상태의 파일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약간 이렇게 넓게 눌러지는 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제공 받으셨을 때는 요런 부분들이 딱 이미지 크기 안에만 들어가도록 설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요런 상태로 나온다 라고 했을 때에도 커버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일단은 선택 범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 범위에서 직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 범위가 있으면은 여기보다 약간 넓게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선택을 해줍니다 약간 넓게 해서 그리고 편집에서 선택 범위 이외의 지우기를 눌러주시면은 다시 정확하게 컨트롤 D 버튼 눌러서 선택 범위 없앤 다음에 컨트롤 T 누르면은 정확하게 이 범위 안에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메시 변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변형 넣는 것은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가고요 이거를 살짝 또 이렇게 돌려서 한 요정거 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번에는 요기는 뒤에서 약간 중간에서 나왔다면은 자 요 기류 흐름은 앞쪽 부분으로 약간 더 삐져나가서 자 이렇게 앞부분에서부터 타격지에서부터 앞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메시 변형을 할 때 메시의 개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ESC 다시 한번 누르고 메시 변형을 누르면은 가로 격자점수를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로 격자점수도 그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로를 하나만 더 늘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너무 많으면 또 이렇게 편집을 하기가 힘들고 너무 적으면은 편집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개에서 5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요 상태에서 한번 변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곡선으로 흘러들어가는 거니까요 일단은 시작 부분을 살짝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류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부분이 시작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자 꺾이는 게 이제 정확하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약간 더 커지고 이제 내려갈수록 점점점점 어 이미지의 크기가 약간씩 더 커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쟤네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쭉 가장 끝에 부분의 기류는 어차피 요쪽 끝부분은 안 보일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마감만 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이 앞쪽 끝부분이 좀 너무 긴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러면은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살짝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살짝 당겨서 앞쪽은 좀 오밀조밀한 느낌으로 가고 뒤쪽 부분부터 확실하게 확 속도감 있게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약간씩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어떤 곡선감을 느끼게 해주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의 느낌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메쉬로 보여드리면은 한 요 정도의 느낌이고요 자 요 정도의 메쉬 느낌입니다 요렇게 안쪽은 조금 모여져 있고 뒤쪽은 점점점점 더 퍼져 있고요 자 요런 느낌이에요 이 메쉬가 지그재그 된 듯한 느낌이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약간 더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해주시면은 자 요대로 요 기류가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부드러운 지우개를 활용을 해서 약간씩 자 기류니까 좀 불투명한 느낌으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너무 이렇게 강조가 되면 안 되니까 강조가 되는 거는 여기에서 타격이 있는 이펙트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먼지나 연기 같은 기류 같은 것들은요 그렇게 강조가 되면 안 되니까 약간씩 지워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럽게 불투명하게 자 요 정도의 이미지까지 만들어주셨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굉장히 간편하게 이펙트를 만들 수가 있죠 보통 저가 작업을 한다고 해도 요 정도 이펙트를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그린다 라고 했을 때는 반나절 정도 걸리거든요 진짜로 왜냐면은 요런 것들 이 이펙트의 안쪽에 있는 이펙트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손으로 그어야지만 요런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우 스트레스 받네 갑자기 그래서 근데 그냥 컨트롤 V, 컨트롤 C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펙트를 만들 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이펙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런 이펙트 팩을 활용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작업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제 작업을 하는 거를 염두에서 이 이펙트 팩을 만드는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에도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펙트 기본적인 이펙트 광원 이펙트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약간씩 자연스럽게 후보정을 하는 방법은 다음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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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